이곳은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자, 내려서 주먹 주고 잡으시고요. 자, 오로지 들어가면. 살짝 꼬부르시고, 이것도 꼬부려서 화살 잡지 말고 이렇게 뛰어서. 상하자요. 물 truck,чики. 억지용. 난 배가 주신 간만이 아니었어요. , 어휴, 설탕,건가가 어떻게 해요? 이렇게 꼬부구에 몇시 몇시? 더 거리는 것이 일로? 그리고 그 배가 주셔서 추천드립니다. 기름에 여기ром 구경이 정도 돼. 그곳에 그 차 앞에서 많이 떨어져요. 가장 흔들리죠. 자, 그런 식도를 가지고보고 더 많이 알아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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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